뭐야? 트립불! 트립불! 우와! 사미트! 뭐야! 나 건너뛰었어! 나 건너뛰었어! 왔어! 우리 애매한 언니도! 어! 카메라든 돌려주세요! 오! 다 왔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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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카보제어 낚시 대회 대기입니다. 전체 우승 500만원이 걸린 바낙스 가보제어 대회입니다. 에이커 왜 왠지? 한 번 아직 너무 좋은데 어디서 오는 건가 뭐예요? 우리 광대장에도 오신 분이요? 혹시 더 careless faces? 나는 이 시간에 이뤄게 됩니다. 오늘은 바낙스 가보증어 낚시대회 왔습니다 군산에서 바낙스컵 가보증어 낚시대회 오늘은 너울이 조금 있습니다 바람도 살짝 있고 너울도 살짝 있고 그리고 오늘 살이 물때잖아요 오늘 아웃물 저는 오늘 군산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그런 거 있지 않나 군산 앞바다에 모모모가 떴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헛부 없이는 못 마칩니다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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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끼야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지금 지금 계속 나온 게 고추장이 계속 나와서 레이저 계열을 약간 이제 한 9시 넘어서 한번 써볼 생각이고 지금 계속 고추장 쓰고 있어요 나온 애들 보면 고추장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와 저분 또 잡았어 혼자 세 마리를 잡아줬습니다 확실히 가보증은 실력차가 있잖아요 잡으시는 분들만 잡아 그게 있어 히트 오오오곡 뒤에서 히트 나와 내 것도 나와 내 것도 나와 줘 1번 히트 가비 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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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매한 언니가 백불 잡혔습니다 나 못 잡았어 아니 왜 다 내 앞뒤에서 나와 미쳐버리겠네 애매한 언니가 피하고 링락이 나오네 안아 어디 오 사이즈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오 한 마리 더 히트 빠졌어 기다리지 말고 아깝다 진짜 아깝다 저번에 본갑 좀 잡았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해보자 신발짝 하나 가자 뭐야 뭐야 옆에 또 왔어 히트 사이즈 좋다 뭐야 옆은 또 히트 아유 다 올라와서 빠르바이트 빠졌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야 내 것도 물어 오오 돌아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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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긴 안 와 아깝다 쌍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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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애기는 왜 안 물어 아니 우리 애기는 왜 안 물어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버리는 애기들 왔어 왔어 카메라도 저한테 돌려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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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선정님 제발 카메라 각도로 맞춰줘요 mee 인초ziehedge 카메라 어디 카메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와 다왔어 다가왔어 에이 야 야 약일리니까 돼 네 잠깐 카메라 좀 맞추고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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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쪽 땡기네 가비 자 제가 지금 캡쳐를 누를게요 지금부터 값길이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자연히트 저기 오겠다 이제 오겠다 저기 자연히트 저기 히트 우와 또 왔어 우와 더블히트 왔어 잠깐만 피할 때가 아니야 피할 때가 아니었어 더블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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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3히트 내꺼 왜 안와 3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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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까지마 와 나까지마 오자 나이 좋아 우와 나도 뭐야 나 건너뛰었어 나 건너뛰었어 나 왜 건너뛰었어 야 나 건너뛰면 어떡하냐 이 가비야 4마리 나왔네요 아니 왜 나를 건너뛰지 아니 왜 나를 건너뛰지 애매해 애매해 너네 가만 안 누웠어 아 이게 방이 천이네요 선 이 코트는 살릴 수가 없네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고정하셨습니다 고객만에 좀 담아주세요 야 아새끼 아 나 진짜 너씨 한 마리 아 아 잡아 야 아 아 아 새끼 아 새끼 진짜 이벤트 하려고 나 진짜 이벤트 하려고 자 정확히 잴게요 자 가비 가만있어봐 나 이거 이벤트 해야돼 가만있어 가만있어 정확히 선장님 선장님 이거 정확히 몇이에요 여기 갑에서 갑까지 20 잠깐만 19 19 19 10 19 선장님이 인증해주셨어요 19 이거 먹어버릴까보다 우와 이거 다른 조사님이 낚은건데 사이즈 봐봐 대박이야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오늘의 영웅들 5마리가 1분, 3마리가 3분 3마리가 105분 그러네요 골고루 어떻게 1,2,3,4,5지? 1,2,3,4,5대 이신가 어떻게? 오늘의 영웅들입니다 1,2,3,4,5대 대박 오늘 바낙스 7회 갑오징어 대회 군산 원낚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애간장타게 한 마리를 어떻게든 잡긴 했는데 오늘 진짜 대회에서 한 40마리 넘게 나오고 아까 보셨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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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갑오징어 올해 봄가비 졸업한 것 같아요 이벤트는 항상 라이브방송 할 때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종 놀러오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같이 놀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혼자 갑이를 다 잡았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 한마디 잡고 아 진짜 치열했는데 또 여기는 잔잔하네요 끝 가위먹물 아 진짜 치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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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치열하네요